안녕하세요. 빼빼로다. 빼빼로 여러가지를 잡았는데 빼빼로 화장합니다. 까볼게요. 이번 빼빼로는요. 겉에 발라져있는게 찍고 그냥 찍은거에요. 화이트쿠키를 저기있어요. 쿠키가 여기 물이 좀 끼어있습니다. 아문데는요. 아문데가 겉에 박혀있어요. 이가 누는 초코데요. 그 안에는 초코가 있구요. 반신된 구식이 끝났어요. 찍어볼게요. 이거 하나. 예. 퉁. 빼빼로. 네.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. 이번엔 먼저. 이거 맛이 나는데. 빼빼로 바지. 아래가 과자에요. 아래가 과자. 자 이제 이거 먹어볼게요. 얘는 누드초코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것도 초코맛이에요. 이것도 초코맛이에요. 이거 맛이랑 똑같아요. 아문데 빼빼로. 이것도 맛있는데. 이것도 맛이 없어요. 이 두개 맛이 없어요. 마지막 과자. 두 번째 과자. 그리고 씹는 것도 유. 씹는 것도. 씹는 것도. 씹는 것도. 우유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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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ee 아 5 아 5 아 5 아 아 radar 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